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천국의 수도인 새에루살렘 성에 대해서 새에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요한케시록 도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같다 이러는데 사실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육신이 썩어서 육은 흙으로 가고 영혼이 낙원에 가있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해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을 들어간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말세 7년 대환란이라고 보통 정확히 하면 전 3년반도 환란 기간이니까 그런데 보통 후 3년반 이때가 극심한 환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냐 하는데 이 기간은 사실은 대환란의 기간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 쉽도록 7년 대환란 그리고 전 3년반 후 3년반 나누는데 이렇게 이제 7년 교회시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을 하시죠 지상재림 지상재림 하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있는 첫째 부활에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첫째 휴거 둘째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휴거가 있는데 대살로네가 전설 4장 16, 17절 이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한 사람들이 이거를 여기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왜곡되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바울이 대살로네가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보낼 때 그랬더니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때요? 먼저 죽은 자들이 땅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함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같이 데리고 오신다겠죠 그 일이 언제 있겠어요? 이때는 바로 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첫째 부활에 이렇게 해가지고 휴거 되고 해가지고 주님이 지상재림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오늘 이제 그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했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또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천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예수님이 결박해놨던 사탄을 풀어놓는데 그 사탄이 가서 사람들은 미혹에, 곡과 마곡에 엄청난 전쟁이 있고 이제 이들이 지옥불에 던져져요 사탄을 결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불로 완전히 살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아마 우주를 싹 다 불살라고 없애버려요 베드로우스 3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이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둘째 부활이 없네요 여기 보니까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갔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힘 보조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이제 거기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라는 불모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여기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 가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때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는 자 거기에 이제 그게 요한계시로 21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신천지가 말하는 거죠 신천지라는 것이 새로운 하늘과 땅인데 자기들이 거기에 그걸 이단들이 보면 좋은 이름은 다 붙여가지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이름은 좋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지금 이 세계는 완전히 하나님이 불로 살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데 이제 천국의 수도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요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하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새하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죠 자 위에서부터 이제 새하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성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천국의 수도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좀 드렸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 모양이 어떻게 되었냐면 정육명체로 되어있는 사방이 넓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만 2천 스타드예요 이걸 이제 따지면은 오늘날의 그런 단위로 한 사람이 2천 4백 킬로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2천 4백 킬로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런던의 한 530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 인구 밀도라면 한 530억 정도가 살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여기 이 겉에가 뭐예요? 벽옥으로 되어있어요 이 성곽이 두께는 65m 그리고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다 진주로 되어있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이제 기초석이 이걸 바치고 있는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면 어떤 목사님은 그랬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성이 세우루살렘 성이 천국의 수도인데 아마 이게 공중에 뭐 떠있질 않을까 뭐 이런 말도 해놨더라고요 상상력을 이제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국은 천국의 규모는 우리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걸 천국으로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천국이 1만 2천 스타디움 우리나라에 한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반도의 한 80배 정도 크기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천국이 그래도 굉장히 크구나 했는데 천국의 크기는 안 나와요 천국은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가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수도만 해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리고 여기에 문에는 다 이제 12천사가 또 지키고 있고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 있죠 이 천국에만 가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여기서 사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이 성 안에는 또 더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안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요한계시록 22양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수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죠 이 세우루살림 성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명수강이 흘러요 그리고 2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또 있어요 생명수강이 있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본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는 세상에는 지금 그런 과일 나무가 없죠 이 나무에서는 12가지 과일을 맺는 거예요 매달마다 다른 과일을 맺죠 똑같은 나문데 얼마나 이건 놀라운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 이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 생명나무 잎사귀는 망국을 치료하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다른 걸 좀 보여주세요 좀 이게 좀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 생명수강 좌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생명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들이 이제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내 생물이 있고 일곱 영과 지금 금재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데 내부를 이제 구조를 보면 이렇게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석 밑에 기초는 열두 개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열두 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써져 있고 성문들이 종서남북으로 세 개 있는데 이 문들에는 열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있다 지금 이게 이제 성곽인데 여기는 성곽이 벽옥같이 되어 있다 지금 뭐 여기 이분이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이걸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새하늘, 새 땅 이것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새루살렘 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천국의 뭐예요? 수도다 이렇게 이제 이걸 기억해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성도들이 들어가서 사는 영원히 사는 천국이라는 곳은 물론 거기도 이별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죽음도 없고 근데 이 나라는 면적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데 이 새루살렘 성은 1만 2천 4도 1만 2천 4백 킬로 2천 4백 킬로 2천 4백 킬로 그리고 네모가 반듯한 이런 이제 성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이 편지를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써가지고 소아시아 있는 일곱 교회의 목사들에게 보내라고 했는데 왜 이걸 주님께서 이 천국 그리고 천국의 수도인 새루살렘 성에 그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란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70여 간간한 80여 요즘은 이제 좀 수명이 늘어가지고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래 봐야 이건 어때요?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한 경점과 같다고 그랬어요 천년도 얼마나 짧은 거지 뭘 근데 우리가 여기서 100년을 산다 해도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지금은 흙으로 육체는 썩어서 가지만 영혼이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음부라는 내 고통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원은 천국의 대기소와 같은 것이에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도 죽지도 않는 이런 몸으로 변화돼서 나중에 영혼은 이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쏘인 세루살렘성에 이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과 세루살렘성을 보여주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죽을 때는 난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때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매일 가서 세상 쾌락 즐기고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야 했다 하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만을 추구했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이제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인생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 천국과 세루살렘에 대한 이것은 엄청난 위로가 되고 용기를 가해다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어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나 숭배하지 않으면 막 콜로세스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별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죽이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세루살렘이 있다 이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체하게 살려 하지 않고 그거를 목숨을 버려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세루살렘성에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과 핍박과 권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갖고 그 환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해 가지고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 국가 같은 데는 예수 믿으면 어때요? 무조건 죽여요 그냥 뭐 몇 년은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다 죽여 그리고 그런 이슬람 국가가 아닌 곳에서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리고 새 예루살렘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걸 바라볼 때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 새 예루살렘성을 정말 소망하는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천국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천국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 그래요 거듭나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 중생했다 그래요 중생 여기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건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했더니 물과 뭐로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체계 기록이 됩니다 반드시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야만이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갑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다시 태어난 중생했다 그리고 죄삼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다 이런 거하고 거의 정확히 하면 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하늘 아래 어린 양의 생명체계 그 이름이 기록돼 천국 갈 수 있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만 다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확실히 거듭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흥사님이 그랬잖아요 부흥에 가서 손 들어보라고 지금 죽으면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분의 1이라고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손을 들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 확신이 자기 확신일 수도 있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도와주신 확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거듭나지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닌데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집사인데 이러면서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조상 대대로 모태신앙이요 2000년 동안 그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의 선생이에요 그리고 바리세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선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얼마나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 예수의 피로 제사 안 받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천국의 수도인 세루살렘 성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천국의 수도인 다시 한번 천국의 수도인 세루살렘 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남유씨가 저 푸른 초혼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노래 불렀는데 여기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가끔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이 영혼의 이탈 입신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갔다 와서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정말 그 천국이 아름다운지 그건 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다들 그러죠 세상 어디에 가도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그런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천국에만 가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다 그래요 말로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글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천국의 수도인 세루살렘 성은 이 천국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곳인지 몰라요 이거는 성전도 없잖아요 이 안에는 성과관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해와 달이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뿌리되어서 비치니까 얼마나 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우리가 천국만 가도 좋은데 이 안에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네 27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여기 보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도 어디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생명체계 그런데 세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체계 어린 양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생명체계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일단은 자격이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보조 앞에는 생명체계가 있고 세 종류의 책이 있어요 행위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망록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여기 기록돼 있고 그들의 삶과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해놓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사망록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 이름은 반드시 생명체의 기록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오늘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게 오셔서 이 땅에 이 죄인으로 살고 있던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안받고 용서받았다 이거를 내가 알고 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짓고 살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이걸 회개하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요 그러면 내가 물과 성료로 거듭나서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에 기록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체계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나중에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생명체계의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다는 신앙생활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나중에 믿음 다 까먹어버려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예수님 안 믿는 이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예수 믿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죠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고 배교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 모독죄를 짓고 그 다음에 완전히 타락하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지 않아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 대로 가버린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다 지워져버려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와 우상에게 저라고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 했잖아요 지옥에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거는 제가 설교를 안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건 말씀 가운데 말이에요 98년 그때 제가 하늘을 열려가지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짓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는지 몰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쩐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찢어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리고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또 본당에서 식당에서 뭐 에베당 안에서 드리고 마당에다 텐트 치고 에베 드리고 막 이런 일이 목포에서도 몇 개나 교회가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를 찢고 이렇게 한 짓은 이거는 주님의 몸을 찢는 이런 행위로서 지옥에 가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주님께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보면 광주에 막 이런 데 있는 그런데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떤 교회 분열이 큰 대형 교회들이 분쟁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권사님 좀 제발 나와요 장로님 제발 좀 나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거기다가 얼마를 했는데 이러면서 안 나와 그래가지고 서로 전에는 권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서로 파가 갈라져가지고 막 서로 싸우면서 사퇴지라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 겁니까?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져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 우리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으면은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강단에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죽을 짓이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서 맨날 여기서 판단하고 이러가지 말고 살아라 저는 뭐 교회가 큰 분열이 일어난다 보면 저 자신부터가 여기 뭐 어디 있어요? 왜? 내가 그냥 떠나야지 어떤 목사님들은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고 기어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 다 죽이고 자기 영혼도 지옥 갈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뭐 목구멍을 이게 뭐 해서 굶어 죽을까 봐 그러나?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데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을 지켜야만이 두렵고 떨림으로도 이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한 번 구원 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천국은 간다 이런 아주 못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무슨 음행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은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성경에 여러분 어디가 그게 나왔어요?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기가 이무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그래서 우리가 27절에 다시 한 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지금 어디를 못 들어가느냐 새로 살림성을 말하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나 여러분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세하는 궁극적인 목적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멘 구원 받아서 여러분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생명체계에 기록된 이름이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지워지면 안 돼 지워지면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어떤 것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천국의 수도인 새로 살림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게시록 21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곧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루간성 에루살렘을 보이니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크고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루살렘성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이 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아내는 누가 사느냐 어린 양의 신부들 그의 아내들이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제림한 것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가려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아서 이 새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돼요 단장을 내가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았지만 신부 단장을 안 한 사람들은요 이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가 있어요 에루살렘, 새 에루살렘 성 천국에서도 안에는 못 들어가 여기는 신부 단장은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룩해 살지 못한 그런 사람들 신부 단장을 못 한 사람들은 성 밖에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로 21장 거기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짱하고 거룩하지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가증한 이런 걸 하면은요 천국에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에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 우리가 여러분 게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계속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폿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폿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의의 세마폿을 입어야 돼 옳은 행실을 해야 돼 그래야 그의 의의 세마폿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까지 계속 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자인 채 창암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첫째 의의 세마폿을 입어야 돼 세속적인 거, 가정한 거, 거짓말한 거 이런 거 버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있냐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 네,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 명의 처녀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려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이런다고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서 이제 집을 준비해 예수님께서도 이제 내가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했잖아요 준비해 놓고 와서 신부를 이제 데려가요 그러면은 신부는 어때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과 교회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게 유대인의 결혼식을 비유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신랑이 이제 온다고 했는데 열 명의 처녀들이었대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니까 다섯 명은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게 다 떨어졌는데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고 다섯 명은 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는 시간에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의 들러리들이 와서 막 외칩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러 그러니까 이 열 명의 처녀가 졸고 있다가 신랑이 안 오니까 후다닥 깨가지고 이제 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이 밀어난 다섯 명을 보니까 등에 이제 기름이 없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 명의 다른 다섯 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놨네 그들에게 쫓아가서 뭐라고요?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너희에게 나눠줘가지고 우리도 부족할까 하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하나 그대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마태국 2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온 거예요 그걸 준비했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 준비 안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 나중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줘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고 문을 안 열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중 너희가 그날과 끝을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리스의 신부로서 기름 이거는 신앙이고 이거는 우리의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데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 사람만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루살림성 이 세루살림성은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살아요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을 해가지고 신부가 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신부라고 하면서도 의회 세마포도 안 입고 성령의 기름 등급을 준비 안 하고 태만한 신앙 생활하고 세속적인 것들 막 다 하고 여기 이 안에 걸어간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 요한계시록에 큰 음료가 있고 작은 그냥 음료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뭐냐? 이게 큰 음료 작은 음료 이거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정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정절을 버리고 다른 것들하고 배교하고 작은 이것들을 갖다가 성경에 음료라고 그래요 음료 거기서 진짜 음탕한 짓을 하는 그런 예정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걸 버리고 큰 음료 이게 뭐냐면 바로 로마 카토릭을 말하고 이것은 개신교 수많은 개신교회들 있죠 그런데 이 개신교회들이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과 믿음의 정절을 안 지키고 종교 다원주의 교회 일치운동 통합운동 이런 거 하면서 잡신들 섬기는 이런 것들하고 막 짜가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을 버린 음료들인 거예요 음료들 그냥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저기 갈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세루살렘성에 들어가 첫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두 번째 신부단장을 한 사람입니다 왜? 그 세루살렘성 신부들이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 안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로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으며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여기 보니까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겠죠 땅의 왕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땅의 왕들이 그래서 공중에 매달려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받고 부활하셨지 아니 무덤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을 때 어때요? 문도 안 열렸는데 갑자기 쉭 나타났어요 문도 안 열렸는데 갑자기 쉭 사라지고 막 다베르 바닷가에 나타나시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영화로운 몸으로 시공을 초월한 그런 몸으로 변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로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래요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의 영광을 가지고 왕들이 어디로요? 세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주의 보좌가 있는 그런데 땅의 왕들이...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도 보면 왕들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냥 천국에 가면 우리가 너나 나나 다 똑같고 그냥 아무 다스림 받는 것도 없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짓기 전에 영물들 먼저 천사들 먼저 창조했는데 다 천사들도 계급이 있었어요 이게 다 계급이 그게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떤 생각해요?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살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천국에도 왕들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국이 급히 가운데로 수많은 나라들이 천국에 있는데 거기에 땅의 왕들이 그 다스리는 천국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세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대 그런데 그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항상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 성문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못한 거예요 어디에도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세계적인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했다 해도 요한계시록 이런 것을 어디 누구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만약에 여기에 뭘 더하면 저주를 더하고 이걸 잘못 해석하면 빼버리면 축복해서 제하여버린다 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못하고 벌벌벌하고 아는 것만 하고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문들이 항상 열려있는데 여기 천사들이 이제 또 보초서고 있죠 그런데 여기 땅의 왕들이 만국이에요 그럼 이미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사라지고 없어져 그러면 이 천국에서 여기서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세루살렘 선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특별히 천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그런 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스리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서 이 세루살렘 선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여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세루살렘 들어가냐? 왕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가? 천국에서도 왕 노릇대요 요한계시록 한번 도표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님이 제림하셔요 지상 제림하면은 여기서 주님이 뭘 하냐? 주의 종들하고 모든 성도들을 여기 이제 첫째 부활하고 휴거대학교 온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여기서 이제 사단을 결박하고 거짓 선지와 짐승은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상급의 심판이라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서 심판을 해요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 왕으로 다스릴 때 왕 노릇대요 순교하는지 이기느냐 충성된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데 그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눠 그 양들은 이 천년왕국에 백성으로 들어가요 백성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주의 종들이나 성도를 심판해서 여기 해서 상급이 없는 사람은 이 천년왕국에서 뭐로 들어가냐 이 민족을 나눠서 양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이 백성으로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순교자 이기느냐 충성된 자들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대 여기서 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자녀를 낳아요 천년 동안 또 많이 낳아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근데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가고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왔는데 영원한 천국에 여기 뭐가 있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세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천년왕국에서도 왕 노릇대한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왕 노릇대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여기에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대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도 왕 노릇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면 구원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상급은 행한 대로 주신다 일한 대로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천국만 가면 됐지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편의 강도들이 하나씩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왜?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런데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어때요? 저희들이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짓 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요 그런데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셔도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사형당하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 가서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만나고 전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 교정선교 이런 데서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구원받았지만 아니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겨우 어떻게 영접하고 구원받아 이 사람은 어때요? 구원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야 하나님 나라가 상급이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 주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일한 대로 갚으신다고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목표가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을 받고 세루살렘 성에 가는 것이 목표가 되고 주님과 더불어 왕로로 다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메? 여러분 커트라인을 좀 높여야 돼요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뭐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왕로로 하는지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뭣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돼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천국은 가지만 영광은 없어 영광은 그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몸을 사내가지고 주를 위해서 몸을 좀 쓰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끼고 또 안 아껴도 나이 먹으면 다 녹슬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건강할 때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여러분 해야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말 지난주에 설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내가 일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선신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멸유관이 되는 거야 너무 이런 걸 모르고 경호를 여기고 세상에서 뭐를 위해서는 얼마나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 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진짜 여러분 세월이 화살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아요 자 18절에 보겠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사도바울이 로마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주와 함께 영광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때 막 박해가 많았거든 지금 너희가 고난을 망하고 있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 자 그 뒤로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은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안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다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한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죠 죽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심판은 권세를 받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제 순교한 거야 또 말씀대로 살려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뒤에 넘겨주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않냐고 짐승이 뭐예요 여기서? 저 그리스도 그리고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7년 대화할 때 그래가지고 이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절을 안 해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 순교자 그 다음에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짐승 저 그리스도라겠죠 저 그리스도의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고 죽이는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서 뭐를 한다고요? 왕루로 단다겠죠 천년한국에서 왕루로 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천년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왕루로 하는데 천년한국에서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왕루로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경우에 이게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비하라 하니까 안 해가지고 순교했어 죽임을 낳아 짐승의 표를 666표를 받으라니까 안 받아가지고 죽었어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한국에서 왕루로 하는데 그리고 천년한국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그 천국에서도 왕루로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꾼을 가지고 온다 했잖아요 왕꾼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걸 빨리 마치도록 굉장히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 새우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토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새우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종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어린 양의 보자가 있고 하나님의 보자가 있네 그의 얼굴을 베요 거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베요 가까이서 근데 그 이름들도 그들의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대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새우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애비하고 이 새루살렘 성에서 하는 거예요 이마에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마에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냐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대화하는 때 다 무슨 표를 받아요? 마귀의 이름이나 그 숫자가 새겨진 666이라는 표를 받아요 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해 왔으니까 다 지옥에 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들은 새우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배우고 그 영광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이마에가 그 이름이 새겨지냐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우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다시 앞에 봐요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에게 보는 빛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우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름을 기록해놔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에게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신앙사는 이런 걸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새우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다 이름을 써주고 그 이마에다가 다이예수님의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들어요? 새우루살렘 성이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통 14만 4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 두 군데에서 나온대요 요한계시록 7장에 유대인의 12지파에서 한지파에서 12천명씩 14만 4천명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것은 대환란 때 복음을 전하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명이 나와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하늘에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겠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새우루살렘 성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그 얼굴을 베고 거기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새우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거의 14만 4천명이 아멘? 너무 어려우신가요? 굉장히 쉽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이 말씀을 잘 드려요 자 5절에 보세요 그럼 이 14만 4천명이 누군가 14만 4천명을 여러분 보세요 아 제가 이걸 잘못했네 5절이 아니라 4절 5절인데 4절 5절 4절 5절이에요 우리가 보통 14만 4천명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이단들은 여우와의 증인은 자기다 신천지는 자기들이다 다 이단들이 특징이 뭐예요? 14만 4천명을 자기들의 단체 숫자다 이렇게 한다겠죠 순위가 사기꾼들 이게 이런 못된 놈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딱 나와 있어요 13만 4천명이 유한계시록 7장에는 유대인이라고 딱 나오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13만 4천명인지 1절부터 5절까지 딱 나와 있어요 어린 양과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한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라고 그랬죠 여자와 더불어 여기 남성 여성 할 때 여성이 아니라 여기서 여자는 타락한 교위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 이것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 인도하는지 따라가면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구원할 바다 처음 익은 열매로 첫 번째 휴고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5절에 보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14만 4천명에 속하고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얼른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유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구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라리 왕들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은 망국을 다스리는 망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두하드라 교회에 지금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그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세루살렘 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를 신부단장을 한 사람 아멘 세번째 혹시 환란이나 빗박이고 저 그리스도가 우상에 전하고 이렇게 해서 다 순교적 신앙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14만 4천명과 이기는 자들이 세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세요 여기 이제 보니까 이 성 안과 성 밖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에게 가장 큰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 안에 에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저랑 모두가 다 이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가 한번 세상에서 조금 대통령 보세요 5년 단임제인데 그거 한번 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들의 모든 정치인들의 꿈이 뭐예요? 그 자리에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해봤자 5년 해봤자 그러고 가서 또 국립호텔 가지고 나이 먹어서 고생하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르 더블 왕르르다는 거 여기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영광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